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세계적인 평화운동가 달라이라마 존자가 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북인도 다람살라의 달라이라마 사무국 등에 따르면 달라이라마 존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는 친서를 통해 이태원 참사로 인해 수많은 젊은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돼 슬프다면서 돌아가신 분과 부상당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사가 발생한 원인이 소상이 규명돼 다시는 이처럼 아픈 사건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서원했습니다.